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톱에 해당하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수사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늦은 감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선관위의 투톱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녀 특별 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가면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덕을 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집요한 그런 취재가 뒤를 따르고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스스로가 자체 조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러나마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고 자녀를 특별하게 대우해서 본인이 결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특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게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선관위 투톱은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박찬진 씨입니다. 박찬진 씨고 송봉섭입니다. 송봉섭 이 두 사람이 이제 수사의 아마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검찰 수사가 있어야겠죠 경찰 수사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서 이러면 5월 31일 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수사의뢰하면 하는 거지 뭘 그걸 검토합니까 박찬진 씨가 무슨 왕족도 아니고 지금 이게 이시 왕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이시 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반상이 다 철폐가 됐지 않습니까 상놈도 없고 노비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죄를 지었으면 전직 장관이든 전직 차관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여러분들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뭘 검토하기에는 검토하는 겁니까 선관위 전 현직 고위직 인사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사 결과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신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슨 배제하기 어렵기는 어렵습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는데 그 정도 사람이면 본인이 결제해서 자녀를 중간에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마치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이익의 골무라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본인들이 재직을 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 무슨 꿀단지하고 같은 거죠 일은 편하고 성진은 빠르고 그러니까 대우는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에게 크게 언덕을 받은 그런 정치인들이 두루두루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건 때문에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되고 손해를 보는 뜻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발을 정자처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수사에 될 것이고 지금 언론들은 악을 쓰고 선관위의 자녀 특별채용 문제에 집중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반복적으로 해 와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고 광역시장도 뽑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뽑고 기초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그런 일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좀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거는 그냥 코끼리 비스켓 같은 그런 사건이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역들이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를 직접 안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몰랐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체 조사 결과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전직하고 현직이랑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힘을 가지지만 권력의 끈이 끊어진다 싶으니까 다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채용에 관련한 일부 선관위 직원이 채용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선거 관련해 현직 고위직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러분들 이게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누구 집 자식 가장 보스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이번에 경력직에 채용했더라 바다하게 소문이 났겠죠 법정 문제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장 이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그것이 불법이고 비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5월 30일 자신들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묵묵부답했다 묵묵부답 전혀 여러분들 발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은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돌며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끈떨어진 여러분들 보스라도 다 예의를 차렸겠죠 박찬진 총장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어서 여권의 선관이 흔들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내용은 전달받으셨는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할 말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들겠죠 송봉섭 차장은 의혹에 관해 묻자 노코멘트 하겠다 그렇게 짧게 답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분출하기 때문에 한 몇 사람 정도를 속재양으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난국을 그냥 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식 있는 국민들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를 2017년부터 7차례 걸쳐가지고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을 바로 주도한 사람들은 현재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에 어가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적당하게 자녀 특별 채용권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시민들은 다 이미 예견했습니다 3만 3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 해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자녀 특제 입학 5월 25일입니다 한 5일 지났죠 사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때 여러분들 시민들은 충분하지 않다 96%가 나온 겁니다 공병호 tv에 설문조사용 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은 없겠지만 3만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96%가 당신들 그냥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당신들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핵심 사안은 사전특처의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 특혜 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 30일 날 어제 노동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지금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선거 조작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단독 여름 지휘봉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에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오건을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오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자식들의 앞날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도한 범죄에 맞서서 항의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여당 의원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민초들입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선거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노태학 대법관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자녀 통내 채용을 행한 박찬잔이나 아니면 송봉섭은 사무처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 아마 이렇게 노태학 씨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물러나고 차관이 물러나고 그 밑에 이사 부장 차장들의 여러분들 자녀 특별 채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고메하신 대법관은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아마 평생 동안 대법관을 했으니까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책임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판결은 내리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주제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관한 것입니다 노태학 씨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당선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알바퀴 인사로 노태학 씨를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의 작품은 곧바로 노태학의 작품입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상 보게 되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진이 만든 작품은 곧바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누구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관인 노태학 씨의 이름 책임인 겁니다 일종의 해장이 이름 노태학 씨고 사장이 이름도 누굽니까 박찬진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서 의혹 확산 기존에 밝혀진 6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나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뉴델리의 톱기사는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다 선관이 아빠 찬서 몸살인데 문재인 알바케 인사 노태학은 2024년 총선까지 버티려고 한다 일단 여러분들 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산하의 현재까지 알려진 11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했으면 노태학 대법관이 여러분 수사 대상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나는 아래 것들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모양입니다 그렇게 될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세환과 함께 속구리 여러분들 선거로 문의를 일으켰던 노정희 대법관 당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료분별을 좀 따지고 사물의 여름 현안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면 적절한 시점에 빨리 여러분들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에 끌려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 그냥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노태학 씨가 세상 물정을 몰라 가지고 그냥 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단 분물이 터지게 되면 그다음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냥 분물이 터지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유튜브라든지 신문 댓글을 읽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박찬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에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본인들은 땅 위에 있어 가지고 아래 끝들이 뭐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 차장 수준이 아니라 황골탈퇴하는 형태의 대대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박대출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견제와 감시 없이 엉망진창 이래완지 놀라울 따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의 계획에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다 생긴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런 양심이 있는지 그런 용기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주에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신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을 냈던 거의 유일한 그런 의원이니까 현재 선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송구스럽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사안입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날 사안이 아닌 거죠 사태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본인이 얼굴을 세우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만두더라도 대법관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만두면 그냥 대법관 그냥 되면 실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3만 3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이었고 자녀 특별채용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동시 사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 요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퇴야 된다 99%입니다 사퇴는 필요하지 않다 1%인 겁니다 거의 100% 정도 되는 사람이 노태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태학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아무리 대표성이 없는 거지만 표본의 수가 3만 3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의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99%라는 것은 현재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참 얼굴을 못 세우고 나가게 되는 거죠 노태학 씨가 여러분들 언제 임명이 됐는가 하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문재인의 알바끼 인사입니다 2022년도 4월 21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노태학을 내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022년도 유릴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던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 초 유릴 지방선거 그 선거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35%나 모지고 빼앗아가 이동시킨 그 부정선거가 행해진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두 선거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실무책임자가 사장인 박찬진이고 회장이 누굽니까 노태학입니다 회장이 노태학인 겁니다 두 건의 모두 다 완벽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 조작에 여러분들 실무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입니다 1983년 광주광역시 출생 북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여름 졸업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 당신들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훔쳐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올린 글입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기막힌 작품들 이거는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사장이 박찬진이고 회장이 누굽니까 노태학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림위원장의 기막힌 작품들 박찬진과 노태학의 선관위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처럼 숫자를 모두 만들어서 버젓이 국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바뀌었니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할 정도니까 간이 남산만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찬진의 기막힌 작품들 누구의 기막힌 작품들입니까 노태학의 기막힌 작품들입니다 그 기막힌 작품들을 보시려면 어제 선을 보인 도독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도독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나는 책임 없다 그냥 자녀특내 입학하고 여러분들 자녀특내 입학하고 게임이 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건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를 다 도독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여러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도 많겠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우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지역인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의 우편투표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의 이철우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 미예한테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형적인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검하고 있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맨 위에 울진군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마이너스 9.6%를 이철우 한 개수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 미예한테 플러스 9.6%를 더해준 겁니다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봉하군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영덕군 마이너스 8.2% 플러스 8.2% 영양군 마이너스 4.6% 이철우 인 미예 플러스 4.6% 훔친 것만큼 옮겼기 때문에 좌우의 값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숫자는 선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그런 수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 무작위수 천방지축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으로 이름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 감독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겁니다 뭐 책임이 없어 한 번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언제 했습니까 2023년도 울산교육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모든 울산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선거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지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 본부장 출신인 천창수 후반께 다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표를 얼마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전체 이런 빼앗고 빼앗고 더해준 총조작규모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돼 가지고 눈이 시뻘게 살아 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할 정도니까 배가 그냥 남산만큼 나왔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이 이름 한 거죠 왜 박찬진이 했습니까 박찬진이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책임자니까 그 위에 명시를 상부한 명목상의 여러분들 책임자는 누굽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지울 수도 없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 이때만 했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는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5% 5% 5% 조작하고 울산 북구만 10% 조작하고 이런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서부터 누가 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정거 같으면 당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다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만든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인간들아 어떻게 너희가 인간들이고 짐승들이지 짐승입니다 한 사회 여러분들 우물과 같은 공동우물에다가 여러분들 침을 뱉는 일이 뭐죠 침을 뱉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상한 약품을 풀어 해치는 것이 뭡니까 선거 사기인 겁니다 그런 짓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특례 입학만 그냥 넘어간다 천벌 받을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일단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날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런 공부도 했고 그리고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람이 헛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이상을 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눈에 훤히 밟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노예처럼 고생할 일이 그게 마음이 아래서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부러지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된 겁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고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나 그런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생할 일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나라에 실망스러운 여러분들 그런 지배 엘리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만 나는 그렇게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다 했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낱낱이 여러분들 밝혀 놓으니까 이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맹예를 신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숨죽인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사실이니까 공병호 박사가 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맹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이 이름들 생산 제조에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 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냥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게 넘어가지냐 이야기죠 우리가 서울법대를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는 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촌에서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리는 아는 겁니다 사람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정도는 배우고 잘한 거죠 공부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다 사람이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짐승하고 비싼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례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죄값을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노태학 씨가 결국은 끝까지 아마 버틸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태학 박찬진 송봉석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3년간 이 선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그만두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가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게 되면 영원히 이 문제가 덮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왔는데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 당일 투표는 손을 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렵죠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이 문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헌질서를 그냥 무너뜨리는 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고 사악한 범죄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않았건 공무했건 안했건 간에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3년간 거의 전부를 여러분들 걸고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때우는 수준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왔는지 그냥 뱃속까지 이렇게 파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노태학 씨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2024년 총선까지 그렇게 버틸 모양인데 그 이전은 아주 간단하게 박찬진 당독 작품이 아니고 노태학과 박찬진의 공동작품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노정의 체제였고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전국동시 지방선거하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해서 두 번의 공직선거도 다 사전투표에 손을 댄거지 않습니까 한쪽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같은 수만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한테 밀어주는데 당선시켜주고자 하는 여러분 후보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혹은 신민주노총 지지후보 두지 않습니까 표를 항상 빼앗기는 사람은 여러분 어김없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여기에 노태학 씨나 박찬진 씨나 송봉섭 씨는 생년월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태학 씨는 지금 아마 61년생일 거고 박찬진 씨는 63년생이니까 송봉섭 씨도 거의 비싸지 않겠습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문제의 중심에는 5.86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수사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은 그냥 어려워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권력자가 권력을 쥔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민들 뜻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게 문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문정권이 전혀 개의치 않는 중요한 요인은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들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정책이나 제도를 양산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붙겠죠 중국하고 여러분들 짝짝꾸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민들 뜻을 받들지 않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의 속국처럼 만드는 이것이 선거 여러분들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2024년 총선에 분명히 뭡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심각화할 것이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개명대학의 이지용 교수 전 국립여러분들 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를 3천만 4천만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희자 놓을 거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본인들은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바보 천치 멍텅구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러분들 선을 보인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은 박찬진이 어떻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여가지고 시도지사선거부터 시작해서 군수구청장 시장선거를 다 요리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초위원까지 이 사람들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빠져나갈 수 없는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러분 했으면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했으면 그러면 투표함을 갈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태학 씨는 무슨 2024년 총선까지 자기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사장이 박찬진이고 부사장이 누굽니까 송봉섭이고 회장님 누굽니까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 주도한 거 하지 않습니까 주도해서 그냥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강원도지사 선거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철원권에서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넘겨졌습니까 그러니까 빼앗은 것만큼 되어줬기 때문에 철원권 마이너스 10% 김진태 이광재 플러스 10% 똑같은 거죠 훔친 만큼 되어줬습니까 양국은 김진태 마이너스 9.5% 빼앗은 것만큼 더불당 이광재 플러스 9.5% 똑같은 겁니다 수치가 훔친 만큼 되어줬습니까 화천군 국힘당 김진태 마이너스 6.8% 더불당 이광재 플러스 6.8% 훔친 만큼 되어줬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겁니다 평창군 김진태 마이너스 1.6% 이광재 플러스 2.6% 영월군 김진태 마이너스 7.8% 플러스 7.8% 여기서 마이너스 7.8%라는 것은 영월군 내에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7.8%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7.8%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규모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15.6%인 거죠 15.6%를 100장당 15장 15.6장만큼을 득표수를 증감시킨 겁니다 이게 다 남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게 여러분들 울산선거도 그대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송철호가 낙선했지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시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표를 조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울주군이 어떻습니까 국힘당 마이너스 2.5% 송철호 플러스 2.5% 북구 마이너스 4.4% 플러스 4.5% 똑같지 않습니까 수치가 동구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인태희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인태희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빼앗은 것만큼 돼지고 빼앗은 것만큼 돼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강주 강력시는 굳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전라북도 도지사선거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대가지고 똑같습니다 국힘당 조백수 부안군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고창군 국힘당 조백수 마이너스 0.6 김관령 플러스 0.6 순창군 조백수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훔친 것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선거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냥 맡아놓은 그런 당상이니까 그래도 손을 다 댄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좌우의 값이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주게 되면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같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산장비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로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착한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교육감 선거죠 여기 다 여러분들 뭐죠 5%씩 다 훔친 겁니다 이것만 훔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뻘게 살아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35% 100장당 35장을 다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관위 조직이 이런 빵빵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훔친 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노태학 씨가 2024년 총선관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경상북도는 국힘당이 이런 맡아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거기로 어떻게 손을 댑니까 강원도 여기 뭐죠 경상북도가 아니고 이건 강원도 돼 강원도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다 대가지고 전라북도는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완전히 마음대로 다 여러분들 원하는 그만큼 표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편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작업을 이 사람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녀 특별 채용 그것도 문제입니다 범죄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덕표소 조작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여름 역사상 건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7번 해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그 전에도 여러분들 파헤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확정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수개표하고 QR코도 쓰지 않고 전산장비 사용하지 않고 당일 투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결과는 좀 몇 시간 있다가 발표될 겁니다 선거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지 신속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투표를 전산장비를 2012년도 도입해 가지고 선거를 복잡해서 유관으로 선거를 시민들이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7번째 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기대를 모았지만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어떻게 되는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박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무슨 그래도 뭘 덕을 보겠다고 제가 거짓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도 제각각의 이익에 맞춰 가지고 입을 다물고 때로는 그걸 덮기 위해서 타인을 엄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나라가 정말 참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노태학 씨가 빨리 책임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면 세 사람이 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노태학 회장님하고 박찬진 사장님하고 송봉순 모조 부사장님하고 뭘 했습니까 두 번의 공직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전 선거 다섯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됐을 때는 조혜주도 있었고 김시안이도 있었고 했지만 권순일도 있었고 노정의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이 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바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주도한 사람은 박찬진의 작품이고 노태학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여러분께서 이 작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 권씩 다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서 나라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선거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 국민들을 어려워할 테니까 장난질을 많이 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권 때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10년 20년 30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요즘에 나라 상황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부당한 일들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일들이 애사롭게 그냥 덮히고 또 그렇게 부정이 하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이렇게 후퇴했다 혹은 타락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한 사회의 시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회는 지배 엘리트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식인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의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웅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남자들 보게 되면 좀 남자답게 저렇게 할 수가 없을까 좀 소신 있게 행동하고 또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미안하다든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사실을 직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지만 주변에 혼통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은 척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참말처럼 여러분 고쾌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다는 걸 보게 되면 참 세상이 말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남자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남자다움 이렇게 하면 외모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좀 사람이 기계도 있고 소신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선악관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도 있고 그런데 혼 여러분들 그냥 얼굴 알려진 남자들 가운데 얼굴뿐만 아니고 은행에 비루함이라는 것이 비루함이란 참 오래된 용어지만 괜찮은 용어죠 비루함이라는 것이 온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여러분 일면에 톱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제가 후임에는 전 청와대 홍보수소를 맡았던 이동강 유력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한상혁 씨인데 아무리 알바퀴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특히 tv조선의 재성인 문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행히 이제 이 한상혁 씨는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양반은 고대법대를 나왔더군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겠죠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끌려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범한 얼굴이 아니죠 크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거의 한 살 아래니까 얼굴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얼굴이란 것이 잘생겼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맑은 게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권력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냥 권력에 다 눈이 가려는지 진태를 이렇게 구분을 못해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맨직될 정도까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상혁 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대전고등학교가 입시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전고등학교 출신 가운데서 아마 79년이나 78년 대 졸업생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씨죠 198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대를 나온 사람 충남 청양군 출신이에요 1961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네요 방통위원장 권력이 참 얼마나 좋은지 도저히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뭐죠? 586세대인 거죠 이 양반이 이제 노태학 씨입니다 이 양반의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고 송구하다 끝까지 아마 저가 볼 때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빗발쳐가지고 끌려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만두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한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를 나왔는데 한양대학교 창령군 출신이고 60세는 62년생 박찬진이 63년생 노태학이 62년생 그 다음에 앞에 한상혁이 여러분들 61년생 다의 586세대들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같은 창령 출신인 모양입니다 창령 출신인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하고는 한 7, 8세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노태학 대법관 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존경하는 고향 후배인데 창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사건을 보니까 관리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본인이 검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대구광역시 시장을 하니까 공직자로서의 불법과 합법이라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알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이후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으로 보아 올바른 처신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정확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문제를 보니까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사를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여러분 책임 범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건 전모를 밝힌 이후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동안 보인 모습으로 올바른 처신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연배도 차이가 있고 또 고향의 인연도 있고 하니까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뭐죠 외모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보면 남자다웁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쟤는 딸이 없지만 만일 딸을 가진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이제 개론 정정기가 되고 하면 그렇게 항상 이야기할 거든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외모가 아니고 그 남자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한가를 봐라 그 부분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좀 가진 거 없고 그 사람이 좀 학불이 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거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감 하나로 많은 부분을 그냥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직자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태학 씨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노태학 씨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루함이란 것이 뭘 뜻하냐 비루함이란 것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움을 뜻하는 말이다 즉 행동이나 성질이 하찮고 시시하며 더러움을 뜻한다 너절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럽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딱 한번 살다 가는데 아니 대법관을 이번 달에 그만두나 여러분들 3개월 후에 그만두나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 프로필에 다 남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 2024년 9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소위 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좀 남자답게 어렵게 그렇게 좀 화끈하게 그냥 뭘 좀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끌려 내려올 때까지 뭡니까 그냥 자리를 그냥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이다 행동에서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태학 씨가 현명하게 남자에만 여러분들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익위원장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전현희 씨 이 통영여자입니다 경상남도 통영 저하고 여러분들 같은 고향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아유 인간들 참 그러니까 남자만큼 남자만이 나무랄 게 아니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별 두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달 남은 사람이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의원 코인 성관이 조사하겠다 권익위원회 제2인자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내부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 국민의 관심이 점정된 해남 관련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한 시인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참 짜증나는 것은 저 양반들이 참 나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써 있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좀 남자답게 책임감 있게 반듯하게 책임질 일을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이 도독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권 발간이 됐습니다 종합총론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 그리고 5월 30일 엊그제의 다섯 번째 책인 도독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시방선거 어떻게 훔쳐나가서는 보였습니다 이 선거는 노태학과 노태학의 선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박찬진이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들 진두지휘했던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용으로 진두지휘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인 중국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시진핑의 종신집권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하고 앞으로의 중국이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거고 한반도를 북한 남한을 다 먹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속국처럼 완전히 영향력 하에 두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고 어제 내보낸 방송과 마찬가지로 개명대학에서 이 초한전 중국의 무자비한 그런 한반도 접수작전 이 부분을 경고하고 2024년도 총선에 소위 3천만 이상 정도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주도할 중국 공상당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개명대학교의 이지용 여러분들 교수님의 주장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중국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2004년도에 10년 후 한국인데 그 책에서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한국이 한 20% 정도 됐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걸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 뭐 그로부터 한 2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대중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교역관계를 하면서 이것이 정부가 명시적으로나 아주 내놓고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중의존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개몽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특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네요 삼성 랜드 생산의 40%가 중국의 시안에서 향해지고 SK의 경우에도 랜드 생산의 20% 그리고 SK 디렘의 생산의 40-50% 정도가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중국의 우시에서 향해지네요 이런 걸 이제 칸트리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냥 단순하게 특정 지역에 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곳이죠 특히 이제 2차전지 광물의 중국의 위원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80% 97%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목줄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 차원에서의 수출입, 교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의 자립을 유지하는데 자립자존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이 지금 진출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베트남도 이러면 기본적으로 특정 정치체제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국 압박이 불은 반전 중국이 자신들의 그런 시장을 무기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피해를 많이 받기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롯데그룹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많이 받죠 그다음에 신식의 그룹도 마찬가지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자 탄력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출구를 항상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본국으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 사업가들과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기업가들은 중국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다른 시장을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지금 이제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그 무역수지적자의 확대 이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의 전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전체 수출이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는 거죠 2위 수출국이 미국보다 2배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고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에 내려간 거죠 반면에 대미 수출 비율이 17.9%까지 올라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예를 들면 20%대 그 다음 또 점진적으로 15%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끌어내리라는 거죠 투자를 하더라도 다각화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한국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 여름 수입 의존도를 낮춰가는 고통이 따르겠죠 바로 인근 국가에 비해 가지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미 대중 분기별 수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괄목할 만하네요 미국이 계속 증가되는 것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미 수출은 51% 늘어났고 대중 수출은 2018년에 1621억 달러에서 1558억 달러로 내려갔는데 중국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재빨리 미국 등 다른 시장의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한 시장이 죽으면 다른 시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한 게 되니까 필사적이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경우가 CJ가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미국 시장에 주력했고 미주 사업 매출이 2017년 1조 1698억에서 2022년 8조 2854억으로 늘어났다 가장 갈목한 그런 현대 기아차가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타격을 받은 거죠 2016년 중국 시장에서 178만대를 팔았지만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2021년은 34만 대의 곤두밥 절졌다 그래서 부품 소재 기업들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대역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에 그러나 이제 그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출구를 해가지고 요즘에 현대 기아차당차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사업가들은 있는 겁니다 실사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편하지 않게 편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무역의 전도를 계속 낮춰가지고 경제의 전도가 정치적 의 전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그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좀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의 사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파헤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올해 1월부터 오늘 1월부터 4월까지 4권이 나왔는데 이제 바로 엊그제 도둑놈들 5권이 선을 보였습니다 5권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자녀 특례 여러분들 입학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한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 유릴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정감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합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선거 사기 시력들에 탈취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고초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애국 차원에서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대단히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할 정도로 지식의 대중화나 정보의 대중화가 아주 급속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부분도 시민들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죠 다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채널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사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어떤 사안이 부수적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언론들은 그 소위 사안의 경중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이 목표한 것대로 여론을 그냥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양식이 꼭 깨어있는 시민들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공대일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글도 쓰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견을 세상에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면 더 나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며칠 사이에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내보낸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 가운데 정말 이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님이 한 시간 전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고발을 좋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숫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론화해서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모양입니다 이 싸움에서 성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위 선거를 분석한 책이 나오게 되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함께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이게 무려 다섯 권으로 선거의 문제점과 실상을 낱낱이 밝힌 그런 내용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선거 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공론화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성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자는 누굽니까? 사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진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거짓 위에 이름 서 있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선 위에 이름들 서 있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공작 위에 이름 서 있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언인 말씀처럼 이 싸움의 성자는 처음부터 사실과 진실 위에 바탕을 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 보시면 참으로 열을 받습니다 저는 70대 노인이고 통계도 모르지만 이렇게 숫자를 분석한 그래프를 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생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체 언론인은 뭘 하는 건지 정부 관리는 전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스스로 나라 망해먹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문제를 따지고 하는 거가 이게 무슨 이걸 내가 제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란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세상에 발신하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 70대 노인처럼 그래도 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가끔 아니죠 자주 아니죠 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아주 제한적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머물다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점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삶이란 것이 낙은의 삶이고 내 혼자서 다 해먹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는 것 부정성을 저지른 것은 혼자서 당대에 다 헤쳐먹고 이러면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당대에 혼자서 모두 다 헤쳐먹고 이러면 갈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건 짐승입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70대 노인이 아신 분이 배움이 많아가지고 무슨 통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당신 설명한 걸 보니까 아니 그게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언론인이 정부 관리들을 그렇게 깔아뭉길 수 있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지금 하는 거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완전히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가 틀린 말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들인 겁니다 반역자들인 겁니다 매국노와 반역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완용을 들지만 죽은 이완용을 여러분들 다시 소환하기 전에 지금 이완용이보다 더한 사람들을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당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대의 노후나 아이들 세대가 엉망칭장이 될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또 한 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태학 씨 당신은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태학이가 아니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째서 뒷짐을 재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고 맨재가 되는가 한국의 법관들은 너무 썩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도 마찬가지였다 전부의 법관은 아니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작태나 그 다음에 4.15 이런 부정선거에서 선거 무효소송에서 여러분들 전산장비의 일체를 정거물로 지름 치덕하지 않는 지방법원의 판사들을 보면서 야 나라가 나라가 정말 내가 알던 그런 사법부가 아니구나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사료 분별일이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인데 밑에 어마어마한 자녀 특례 채용이 발생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정부에 대한 좀 선수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 썩 믿음이 안 갈 겁니다 사람은 은행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의공정판낮 외침은 뭐합니까 실천을 안는데요 참 속과 그것이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마음은 비슷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댓글에도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H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2020년도 사회로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사실 쪽에 서고 진실 쪽에 서고 정의 쪽에 서고 선안 쪽에 서고 역사 쪽에 서는 그런 결단과 기계와 지혜와 올바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도 힘이 들겠죠 앞으로 여기 이 의원님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관이 채용 비리에 시선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선관이 투개표 시스템과 서버의 문제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많은 국민이 선거 부정의 중심에 선거관리위원에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에 이번 검찰의 수사와 국정원 등의 보완점검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척결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국민 모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투개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면 저는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의 부실부정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 반역형이고 처벌은 당연 극형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장 물리나는 이유입니다 지난 수차례 선거에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국민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님 주장 가운데 뭐가 여러분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많은 국민은 선관위 문제의 중심에 선거 부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채용 비리라는 것은 그냥 격가지라는 것을 그러나 언론들은 철두질미하게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개탄할 나라가 된 겁니다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디님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피고가 되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나 이동헌처럼 낯두껍고 억지 판결을 내리거나 민유숙처럼 재판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거나 재판을 질질 끌어 판결을 거부하고 선거 소송 자체를 기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선관위원장은 물러가야 되고 최종심이라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대법관들은 재판글의 혐의로 수사에 도입해야 됩니다 무려 13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전면 불신하는 거죠 노태학 선거관리민회 위원장 조승열 인터뷰 2023년 1월 30일 부정선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저는 올이라고 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W님은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선거관리민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점점 더 부패인업에 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거관리민회를 강하게 감시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또는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지극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냥 보셨네요 흘리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사익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후손들이 너무나 이러면 앞날이 안타깝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지만 그대로 지적한 것이죠 투쟁의 목표와 목적은 두 번 다시 부정없는 정의로운 선거 국민의 유일한 권리인 선거권이 좌파일당들에게 농락당한 일이 없도록 국민이 깨어나고 이 기회에 부정한 자들의 양심이 부활되어 곧 많은 증거물도와 함께 양심 쓰는 자들이 뿜물처럼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전국이 안정되고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반성 없는 자들은 쓰나미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렁하고 국정을 농당하며 헌법을 모독한 제 선거관리위원회 안하무인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렸지만 사전투표 금지 국회 청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국회 청원 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사전투표 금지에 관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을 모으는 일이 이렇게 힘드니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괴감이 가끔 드는데 그래도 다시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국회 청원 동의에 여러분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선을 보인 박찬진 체자의 첫 번째 치료진 선거 도둑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합시다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앞날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력이 계신 분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됐던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4권을 여러분도 함께 구매하셔서 이 소위 선거 부정을 뿌리 뽑고 사전투표 조작을 뿌리 뽑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함께 힘을 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